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산책하는 민워크입니다. 오늘은 아산 국교천 은행나무길을 산책하고 국교천 둥치에 국화가 전시되어 있어 보러 왔어요. 아산 국교천 은행나무길 산책 영상은 위에 링크 참고하시고 그럼 저 민워크와 국화향기 속으로 고고 아삭아 보니 언젠가 휴대하니 미치고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을 정치 가득한 콕하향기 속에서 거닐어 보았네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 미너코아는 다음 산책 때 만나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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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